1번, 2번, 1번, 2번 10번 던져, 10번 어... 연습 많이 해야해 그치 그냥 망군보다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다, 근데. 다리 들고. 아빠 다리 들고 던질 거야, 이렇게. 몇 번 더 던질 거야? 네, 이거? 어, 아빠 싸인다. 싸인다. 야. 야. 그래, 진짜. 김치님, 선수 테이크 보고 있습니다. 레슨도로 먼저 집니다. 자, 보여줘. 레슨이 됐어. 그래, 역시. 이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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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놀랬다, 나이크 도와라. 나이크 도와라. 그래, 난 또 다는 거 Latino. 너 왜 카메라 뜯지, 선수에, 다음에 오세요. 여기 와서. 준비한 듯 한마디 해주세요. 이제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파이팅! 짬베스 파이팅! 짬베스 파이팅! 다음에 오겠습니다. 가자. 이제 오늘은 키카 가자 대신. 키즈카. 어때? 여기에 조금 더 있을 거야? 여기서 뭐 할 건데? 정말 밑에 내려야지. 아이고야. 4번 타자. 서욕해야지. 빵! 서욕에서 키즈카페 갈래? 응. 서욕. 안녕. 바이바이. 카메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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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바이바이. 어? 우와. 앗. 어구. 이 좀 일상 시켜. 어. 어? 와우